네, 안녕하세요. 이워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집시금이고 8,000원입니다. 한 번만 품어보시면 군생도 아주 잘생깁니다. 잘, 아가야도 뿡뿡 잘 나와요. 지금 이제 꽃대인지 아니에요. 군생입니다. 제가 목질도 많이 돼가고 있죠. 집시금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음, 그리고 요아이 분홍 립스틱요. 구독자님들 아유, 세상에. 분갈이하면 얘가 얼마나 되게 가격이 이쁘다. 분홍 립스틱 가격 8,000원입니다.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음, 원형 12cm 정도의 분갈이하면 그득할 듯 싶습니다. 분홍 립스틱 가격은 8,000원입니다. 오늘은, 예, 맞아요. 뜨끈, 뜨끈한 이불 위에 아직도 안 나오고 아, 쇼파, 돌 쇼파. 음, 자, 루카스입니다. 가격 8,000원. 아, 얘가 8,000원이 맞아? 흐흐흐, 맞습니다. 음, 에케베리아 속의 아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 크런티 어, 6,000원이 진짜야? 크리스마스가 많이 닮았죠? 크리스마스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크런티 가격 6,000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이 요 근간에 가장 많이 구매하는 아이, 집시, 군생 얼굴이 작아졌죠 이 아이는 현재 12,000원에 판매하는 아이고 이 아이는 집시군생 대품 어휴 4만원 그래도 4만원대 많이 하시죠 자 크기 크기 비교 갑니다 12,000원과 4만원짜리 아휴 그러면 야가 이렇게 잠시만요 그러면 이름표 아 가격표죠 아휴 이가 성취하는 이 참 자 이렇게 이렇게 가격표 비교되시죠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대부분 저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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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댈 때는 아이고 야도 크다 이렇게 하시죠 또 어때요 4만원짜리 갖다 드리면 야도는 더 비슷해 보이나 크기 차이가 이렇게 있다 그 말입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제가 맞아요 제라륨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유럽 제라륨인데 맞아요 군데군데 많이 만들어놔서 한 1년만 있으면 진짜 랜드같은 랜드다운 이화 랜드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아휴 이쁘다 석영 5,000원이 이렇게 좋아? 5,000원이 이렇게 좋은겨? 아휴 진짜 좋으네 좋아 석영인데 묵으면 이런 색감이에요 제 아이가 묵은 석영이요 얼마나 묵었길래요 자 19년도에 들어온 아이 맞아요 묵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이 이 아이 러우금 아우 이쁘다 러우금 이쁘다 그죠? 이 아이 이렇게 굳혀지면 지금 현재 이 아이가 겨울만 남은 듯 싶습니다 러우금 가격 2만원 아우 이쁘다 그래도 많이 굳혀졌죠 맞아요 우리집에서 오면 막 이렇게 굳혀져야지 구독자님들이 아휴 이쁘다 그래 러우금 괜찮죠? 그 다음에 제가 이 코너만 전문적으로 영상을 찍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좋아하세요? 미니몬 코너 변이 12,000원입니다 9cm 포트에 되어 있고 아 50년 옥이 응 꽃이 지금 진짜 멋있게 펴요 얼마나 멋있는지 이 꽃대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야 이름이 뭐예요? 꽃이 아름답습니다 무슨 꽃이 이쁘겄어 다유기만 보면 꽃이 이쁘겄어 하시지만 꽃이 어마무시하게 이쁜 아이 맞습니다 50년 옥 다음주에는 꼭 50년 옥을 출하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첼로 어우 물 피멍 들죠? 응 피멍 들기 시작하네 첼로 8,000원입니다 어우 그래요 8,000원 7.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램핑크 아휴 입장이 많이 짧아졌네 너플너플하더만 1개 8,000원입니다 3개 산다고요? 그럼 2만원에 드리는데 대부분 3개는 왜 사냐면 저처럼 합식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자 글램핑크 가격은 8,000원 3개 하면 2만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끝내 어우 얘 이쁘네 얘 옆 제이드스타 우리가 늘 2만원대 소개했었나요? 어머 누가 그랬어 10,000원짜리 제이드스타도 이렇게 멋진데 10,000원인데 제이드스타 이렇게 멋진 아이입니다 끝내줍니다 자 다 스키 타러 갔어요? 어머 그려 다리심 좋네 핑크 크리스탈 저요? 어 무서워서 못타요 맞아요 30대 40대까지는 스키 탔잖아요 초급자 조금 건너대니까 중급자도 안가고 고급자를 가서 막 아휴 지금은 아예 안가요 못가요 안가요 무서워서 못가요 핑크 크리스탈 5,000원이에요 종자포트는 이렇게 우리가 소주장 크기만한 포트를 종자포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랑새도 아휴 많이 무겄네 그죠? 파랑새 5,000원 야가 5,000원이요? 그려요? 어메 좋아요 좋습니다 몽환여왕 얘도 5,000원 빨개집니다 몽환여왕 가격 5,000원 맞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우리집이 안추워요 오시는 분들 다 어머 세상에 진짜 좋다 하우스가 왜 좋아 겨울이 안추우니까 좋죠 여름에요 덥지 않습니다 퓨얼러브 어 아휴 퓨얼러브 물졌더니 조금 물이 빠졌네 그죠? 젤리화 되더니 조금 빠졌습니다 퓨얼러브 6,000원 자 그 다음에 어머 얘요 얘요 이쁘죠? 레드볼 제가 물 줘서 지금 물이 아우 세상에 시커만 레드벨 가격은 5,000원이에요 레드벨 자 그 다음에 제가 뒤로 살짝 가도 될까요? 음 구독자님들 저희 집에 오시면 얘요 앙블리 블리블리 앙블리 이렇게 이쁘답니다 앙블리 아우 이뻐요 이뻐요 앙블리 가격 만원입니다 비싸요? 그러네 자 그 다음에 모건뷰티 구독자님들이 이제 저희 방문하셔서 아이고 내가 지난 가을에 여기서 모건뷰티 샀는데 우리 거는 꽃 피었다 아유 그려 좋아요 자 모건뷰티 꽃이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 아유 그려요 여기서 샀어요 그려요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왜요? 그냥 무조건 고맙죠 고맙죠 이렇게 이름 없는 할머니한테 와서 그냥 이쁘다 그러고 사랑스럽다고 함께 좋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화분 두 개 소개합니다 수미미티 수미미티 이거 하나는 5,000원인데 대부분 5개 하시면 2만원에 드려요 아이고 세상에 몇 프로야 10% 2,500원 20% 아따 1년 12달 꽃이 핍니다 나는 3포트만 하겠다 그러면 15,000원인데 여기다 식재하셔요 태인분 1번이라는 뜻이고 얘는 태인분 2번이에요 3개 5만원 하나만 하시면 2만원 태인분에 식재해 가셔요 어머 그래요 화분 비나분 안있다고요 그럼 5개 사시면 되죠 5개 2만원 그 다음에 저희 이 아이 구독자님들이 매장에 오시면 실물로 묵은 아이를 보잖아요 에게리아 군생 8,000원이에요 어휴 이쁘지도 않네 그러면서 이래요 아휴 그리어 영상에는 이쁘네 이또만 자 갑니다 자 이렇게 얼만큼만 묵어봐요 겨울 3번만 먹어봐 그래도 얘도 많이 묵었네 그죠 자 이렇게 묵혀보시길 바래요 에게리아 얼마에요 8,000원 다시 갈게요 8,000원 보러 에게리아 8,000원 아휴 네 저 많은게 부족한게 많죠 왜 저는 혼자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족함이 많아도 이래도 좋아해주시고 저래도 좋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금황성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제 책상에서 딱 보이는 부분에 있는데 금황성이 지금 빨간 포트에 있으면 무조건 사세요 근데 반드시 키우지 못해요 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어디에 금황성이 있냐면 여기가 염자밭인데 염자밭 뒤에 배추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금황성이 대품이 있어요 중품 이상이에요 대품까지는 아니고 중품 이상의 아이가 5만원대 판매하는 금황성이 있는데 금황성은 색감이 예술이에요 이 정도 이쁘죠 아휴 택도 없어요 부족만 지나봐요 아휴 끝내주게 진짜 이뻐요 자 그 다음에 녹기란 한 포트 하셔도 좋고요 얘도 다섯 포트 하시면 2만원에 드려요 어떻게 하려고 다섯 포트는 이렇게 식재하려고 식재 후 배송이요 지금 이 사각분은 현재 나오지 않고 원형분에 식재해드려요 그 예음분에 저희가 7번 보면 3만원에 판매하는 화분이 있어요 거기에 녹기란을 다섯 개만 심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휴 녹기란 다섯 개만 심어 다섯 개를 심어보시면 자 끝내주게 예쁜 녹기란 자 끝내주죠 끝내주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가 이름 아세요 제스타 제스타인데 진짜 이뻐요 그 묵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묵혀보셔요 아 이쁘죠 이렇게 묵혀보셔요 이렇게 제스타 얼마요 싸기도 해요 6천원 2개 하시는 분 3개 하시는 분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 지금 목질이 다 되고 있는데 목질 돼가는 아이 제스타는 흔치 않아요 미나하고 비슷한데 비슷하지 얼굴이 틀려요 제스타 틀립니다 제스타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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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가 제가 묵인 아이 중에 햅스로 겨울 두 번 묵힌 아이고 이 아이는 겨울 네 번 묵힌 아이예요 자 겨울 두 번 묵힌 아이 겨울 네 번 묵힌 아이 구독자님 받는 아이 예 어머 연봉이 왜 돈이 어디 갔대 엊그저께 연봉 사도만 아유 진짜 연봉이 얼마였어요 연봉이 만원이었어요 어머 그래요 수지 맞았네 아따 멋지네 연봉 만원 받으시면 놀래요 막 촌농이 녹아내린 듯한 얘는 연봉 아니에요 얘는 짚시에요 얘는 연봉금 연봉금 가격 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이요 베이비 핀거 아유 진짜 멋있는 아인데 구독자님들이 흥이에요 흥 흥 베이비 핀거 8천원 두 개만 가져도 합식하시면 진짜 이쁩니다 그 다음에 벤바디스요 아 벤바디스 아 좋네 어머 그때 3만원짜리 샀더만 세상에 2만원짜리가 더 큰 거 아니야 에이 그럴리가 벤바디스 2만원 끝내주죠 그 다음에 멀로만원 멀로만원 끝내줍니다 어 끝내줍니다 막가네 공방분 10 갑니다 공방분 10번 어우 이 사이즈 9 곱하기 7은 예 한개 4천원 일곱개 2만8천원인데 2만5천원에 드려요 자 이 국내 생산이에요 색상은 랜덤이에요 음 색상 랜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방분 11번 10 곱하기 9 하나는 7천원 3개 하시면 2만원이요 공방분 11번 예 화분만 계산했을 때 5만원이 넘으면 쑥쑥이하고 깔망드려요 아유 다 여기하고 누가 화분만 자 그 다음에 공방분 12번 12 곱하기 12 한개 만원 내가 5개 필요하다 그러면 5만원인거에요 공방분 12번 그 다음에 멀로 아 좋다 아유 좋아요 좋아요 멀로 어머 좋다 그때 내가 2만원짜리 18천원짜리 봤죠 아유 18,000원짜리 금방 되게 생겼네 멀로 만원입니다 멀로 만원 아 또 환풍이가 또 돌아가요 아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블랙퀸으로 소개해요 블랙 로즈퀸 블랙 로즈퀸 오 이뻐요 만원이네요 오 그래 만원은 줘 그 다음에 독일 샴페인요 구독자님들 이렇게 군생요 아유 진짜 이렇다오 로젯 하나보다 이쁘죠 적심 하시면 제가 땡강해서 적심해서 보내드립니다 적심 하셔요 적심 독일 샴페인 가격은 6,000원입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 이 아이요 오 오 요 줄리아나 아 이름 이쁘네 가격 6,000원이요 7.5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오 줄리아나 가격 진짜 이쁜데요 괜찮은데요 끝내주는데요 하하 줄리아나 가격 6,000원입니다 아 지난번에 선물 세트 영상 보시고 많은 분이 구매하셨잖아요 예 한 개 두 개씩밖에 없고 다섯 개까지 있는 게 없어서 다섯 개 주문하신 분은 죄송해요 그렇게는 없어요 하하하하 아유 줄리아나 6,000원 어머 어 이뻐요 자 그 다음에 이 어머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애기를 왜 안 찍고 난리야 러우 쳐라 5,000원 진짜 네 5,000원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컬러 라이너 아 이쁘네 컬러 라이너 아 이쁘네 컬러 라이너 얼마요 6,000원 컬러 라이너 6,000원이 맞습니다 어 이쁘네 엽성이 두껍죠 컬러 라이너 이름이 어려워요 어메 그리오 6,000원 컬러 라이너 6,000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랙 주얼리 아 이뻐요 2만원 음 얘는 이쁜 것도 아니어요 자 블랙 주얼리 이렇게 적심 그러시면 적심해드립니다 적심 적심해서 군생으로 키우셔서 묵혀보세요 제가 이 정도 3도 군생짜리가 12만원 주고 외두짜리를 제가 9만원에 구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블랙 주얼리 가격은 2만원 지금은 안 비싸요 얼마나 행복해요 같은 애기인데 이렇게 싸게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트인본 1번입니다 조금 전에 트인본 봤었죠 봤잖아요 수미 밑에서 멘 그리요 이렇게 이렇게 얘는 베라가모예요 베라가모 심었죠 베라가모 트인본은 한개 8천원 3개 2만원 아따 아따 깎어주네 그죠 그 다음에 트인본 2번 식재하셔요 식재하셔요 1개 2만원 3개 5만원에 받으시면 됩니다 그랑대 아 멋집니다 지금보다 더 브라운이 강해집니다 그랑대 가격 2만원 그 다음에 야 멋있네 근데 얘는 얘요 러스트 데일이에요 러스트 데일 가격 2만원이요 그 다음에 레종 아우 이뻐요 이뻐요 레종은 제가 만약에 안 팔리길 바래요 왜 요 아이를 요 아이를 15cm에 화이트 그린이 심는 분이 있어요 거기다 식재하고 보니 너무 예뻐요 제가 그렇게 다음에 소개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 이쁘네 트인본 요게 하나 8천원 3개 2만원짜리 요게 야는 호리즌 아 입장 많이 짧아졌지 호리즌 호리즌은 가격 12,000원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 아이 갑니다 그 지난번에 구독자님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루비스타 스타 스타 루비스타 스타 스타 루비스타 가격이 10,000원 7.5포트에 식재되어 있고요 블랙 블루 아나 금이에요 블랙 블루 아나 금 저한테 블루 아나 가 있거든요 블랙 블루 아나 가요 저는 금이 아니고 생얼이에요 얘는 25,000원 아 멋집니다 아유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카시오 적금 요정도는 겨울 3번 정도 나니까 붉은 기운이 나오더라구요 거의 봉황 아 얜 아니에요 카시오 적금 가격 12,000원 네 가격 12,000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TM 어우 끝내줍니다 TM 2만원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와랜드 아이들 구경했습니다 네 러블리 로즈 때 밭으로 제가 옮겨왔습니다 요 아이들 전부 다 제가 입고지로 키웠고 출하 후에도 최소한 3,4개월 이상 정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출하하는 아이 크기 저도 압니다 출하하는 크기는 저희도 이제 농장에 일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출하하는 크기를 있는데 저는 그보다 더 오랫동안 매대에서 묵혀서 구독자님께 배송을 합니다 나는 오 오 얼마에요? 자 제가 이렇게 입장 하나에서 2도 나오죠 3도 나오죠 혹은 하나가 나오기도 합니다 입고지 합니다 적심에서 아가야 난 받지 않습니다 입고지만으로도 충분히 충당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군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봐자 얼굴이 틀리잖아요 자 나는 러블리 로즈 외두 짜리로 10개 달라 그러면 3만원인거에요 하나에 3천원 그리고 나는 군생으로 군생으로 12달라 그러면 2만원인겁니다 두당 가격이 다릅니다 얘는 엄마 몸 하나에서 셋이서 잘하는거고 얘는 엄마 몸 하나에서 나는 나 홀로 잘하기 때문에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는 요 종자포트에요 쪼꼬미포트 저희가 7개 2만 5천원에 판매하는 쪼꼬미 시리즈에도 러블리 로즈 식재되어 있고 수제분 6번에도 러블리 로즈 식재되어 있고 수제분 8번에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께 소개해드리고 입장 하나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모아서 모아모아서 어느 순간 또 제가 이렇게 흙에다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자생을 하게 되는거죠 러블리 로즈 멋있죠 자 한 번 더 서인경분 요 근간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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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각형이죠 그리고 서인경분 약간의 꽃다발 같은 그런 화분에 이렇게 식재해서 배송 원하시면 재배송해드립니다 자 떼창은 들어봤어요 떼창은 들어봤어도 떼밭은 또 내가 단암 때문에 또 처음 봐 자 러블리 로즈 떼밭 어때요 농사질만 하죠 그런게 내가 농사 잘지요 조금 전에 어느 분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농사를 진짜 잘진다고 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농사짓는 아이 보여드려요 온실로 군생 2만 5천원 이 무근아이 봤잖아요 네 봤어요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8월 29일날 적심한 아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우 세상에 자 그 다음에 9월 9월 12일날 적심한 아이 왜 있냐면요 즉 맞아요 사정상 우리집이 그 노지에서 출 들어왔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은게 여기다 두고 가라 그래서 제가 두고 가세요 한 겁니다 구독자님 받는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 군생이고 만약에 지금 현재는 이두여도 문제없어요 왜 적심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군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연군생으로 하고 싶다 혹은 나는 이미 나는 이미 나온 아이 군생으로 하고 싶다는 따로 문의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유 나 온슬로우 이런 애들 키우고 싶죠 예 한 번 정도는 온슬로우를 해볼만 합니다 왜 무근아이가 정말로 멋있기 멋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근아이는 사실 판매하는 곳이 많지 않죠 자 온슬로우도 제가 떼밭이 있습니다 한번 와보시면 떼밭이 있고 러블리로즈 떼밭 아유 세상에 저렇게 튼튼하게 잘 키웁니다 네 장환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셌어서 일구여다라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 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 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다 뚱뚱뚱뚱뚱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흑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매기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창흑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맨날 똑같아요 창흑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흑이에요 왜냐면 창흑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흑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흑입니다 창흑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흑 1kg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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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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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 7,0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싸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보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보를 복토로 씁니다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그쵸 2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맞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 만 판매해요 응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 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 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 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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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쓰기도 그렇게 좋다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다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지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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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아멘